십자가 부유한 자의 영적 실상 다시 한번요 십자가 부유한 자의 영적 실상 시작 십자가 부유한 자의 영적 실상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 앞에 누가 부유한 자인가 누가 배부른 자인가 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유라가 저와 함께 편의점 가는 재미가 들었습니다 우리 예린이 하이린은 이미 15살 다 돼서 뭐를 가자고 해도 안 갑니다 뭐를 먹자고 해도 안 가고 제가 유라랑 간다고 하면 가족 카톡방에 이걸 사오라고 이미지로 찍어서 올립니다 그거 사와라 꼭 허락을 받고 사와야 됩니다 유라가 고마운 건 늘 아빠랑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유라가 돈 쓰는 재미를 알았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 2만 원을 천 원짜리로 환산을 해가지고 20개를 야금야금씩 쓰는 재미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운동 삼아 산책 삼아 월정리 해수욕장을 돌 때마다 2천 원씩을 들고 나가죠 보통 CU나 GS 편의점 둘 중에 한 군데 가는데 껌 두 개랑 젤리를 삽니다 보통 그러면 3천 원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음료수까지 더하면 가격이 올라가죠 중요한 건 유라가 돈 내는 재미를 상당히 재미있어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 만큼 사고 난 다음에 편의점 우리 할 수 있는 분한테 자기 돈 준비한 2천 원을 갖다 댑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거죠? 제가 책임을 지는 거죠 나머지는 아빠가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근데 집에 가면 하이리 오빠가 자기를 타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너는 왜 이런 걸 샀냐 돈을 왜 함부로 쓰냐 오빠가 상당히 잔소리가 많습니다 유라한테 그렇기 때문에 유라가 우리 월정리 해수욕장의 벤치에 앉아서 먹고 가자 라고 합니다 오빠를 의식해서 자연스럽게 이 딸과 아빠의 대화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제가 유라에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유라야 아빠랑 데이트하는 시간이 너무 좋지 않냐? 유라는 데이트를 남자랑 연인하고 하는 게 아니라 아빠랑 하는 걸로 설정을 제가 시켰어요 유라야 근데 너가 결혼을 하면 분명히 너가 아빠 생각을 할 텐데 밤마다 아빠랑 밤에 나와서 맛있는 거 먹고 시간 보냈던 거 꼭 기억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유라는 그걸 뭐 아는지 안 아는지 그냥 응 합니다 고맙죠 근데 유라가 지난주에도 저에게 갑자기 저는 이렇게 분위기 있는 유라야 아빠 기억해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라는 그 순간 저에게 묻더라고요 아빠 2천 원이 큰 돈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순간 고민이 됐어요 저에게는 2천 원이 큰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큰 돈이 아니야라고 말해야 될 것 같지만 그러면 교육상 좋을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유라야 2천 원은 큰 돈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유라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유라야 근데 아빠가 원하면 넌 2천 원으로도 원하는 거 다 가지고 다 살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빠가 원하지 않거나 아빠가 없으면 2천 원으로 별로 아무것도 못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라는 이해했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아빠랑 같이 오면 되지 이게 예수님의 마음일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빠가 있으면 내가 없어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아빠가 없으면 내가 있어도 없는 겁니다 이해 되셨죠? 제가 한 말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대를 해주세요 시작 졸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급한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빠가 있으면 내가 없어도 있는 것이고 시작 하나님 아빠가 있으면 내가 없어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아빠가 없으면 내가 있어도 없는 겁니다 시작 하나님 아빠가 없으면 내가 있어도 없는 겁니다 다른 버전으로 성령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있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부요한 사람들이고 성령님이 보실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 많은 것을 가져도 성경은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3장에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가 나와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요 나는 부요하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그들을 향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3장 17절에 너는 가난하다 너는 벌거벗었다 내가 볼 때 너는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불쌍하다 왜냐하면 많은 걸 가졌지만 너 안에 내가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너는 불쌍하고 너는 가련하구나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보여지는 것과 영적인 실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영적인 부요와 가난이 갈라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라우디게아 교회와 반대로 서문학교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서문학교회는 가진 것은 적었습니다 보잘것 없었어요 부스러기 같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뭐라고 얘기하죠? 한번 말씀 보실래요? 구절에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따라합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여러분 왜 실상은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서머나 항구 도시와 성도들의 처지가 어떠한지 조금 그런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현재 서머나는 터키 이즈미르 항이라고 불러요 이 이즈미르 항은 지금도 화려하지만 이전에는 더 화려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자존심이라고 불렸어요 한국으로 치면 지금 둘째 가는 이 부산항 첫 번째가 인천항이라면 이 부산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서머나는 번성한 무역 때문에 많은 자본들과 상인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활발한 거래들이 가득했죠 그래서 이즈미르는 이 자본도 가지고 있었고 한 손에는 또 어떤 열심도 가지고 있냐면 황제 숭배의 열심이었어요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자기를 신격화하면서 이 신전들을 세우는데 이 신전들을 유치하는데 굉장히 혈안이 되었던 데가 서머나였고 황제에게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지원을 많이 받아서 황제의 권력과 안정을 더불어 받으면서 자본과 어떤 정치 세력과 결탁한 곳이 서머나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결과 서머나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에 따라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장 9절에도 보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그런 어떤 시대적인 배경은 너무 풍요로웠고 넘치는 듯 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와는 너무 다르게 힘들게 살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믿는 황제와 만문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갔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에 예수님도 내가 너의 궁핍을 안다 그들은 실제로 궁핍했어요 실제로 먹을 게 없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줄였다는 말이에요 왜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래도 일당을 제대로 주지 않았죠 많이 배워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대우해 주지 않았습니다 일감마저도 늘 뺏기기 일수였죠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너의 궁핍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비방을 당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모함을 당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거짓말로 모함해서 그들을 넘어뜨리는 세력들이 온 주변에 가득했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나오는데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실상은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물이다 사단의 회댕이다 이게 역설법이거든요 너희는 가난해 너희는 어려운 것 같지만 실제로 너희는 부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너희가 부유하고 떵떵거리고 세력가인 유대인들이 있잖아 그 상권을 다 잡아버린 이지밀 서머나 도시를 다 잡아버린 듯한 유대인들이 있잖아 그들이 모든 자본과 모든 은행의 돈과 모든 상거래를 자지우지하고 있잖아 그들이 권력가인 것 같지만 속지마 그들은 사단의 앞잡이야 라고 주님은 반대로 영적인 실상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로부터 성도들이 놀림과 비방을 당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배고팠고 그들은 사회적으로도 코너에 몰렸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장 큰 거였는데 오늘 2장 9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의 환란을 안다 라고 얘기하죠 그 환란은 어떤 환란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뒤에 보면 너희 중에 몇 사람은 옥에 갇혀서 죽게 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감옥의 가치는 물리적인 압박을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가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실상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부유한 당신의 백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뭐냐? 우리가 서문학교의 성도처럼 서문학교에는 꾸질함을 하나도 듣지 않았잖아요 에베소교의 성도들은 위대했지만 주님은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대적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어제 말씀 서문학교에는 하나님의 인정을 오로지 다 받았어요 그들은 세상적으로 별 볼일 없었지만 하나님 오실 때 실상 너의 부유한 내가 너를 기뻐해 내가 너를 인정해 우리도 어떻게 이렇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냐는 거예요 그 비결이 오늘 말씀에 두 가지 나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오늘 50 화면이 없으니까 잘 따라하셔야 돼요 첫 번째 비결은 시간과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시간과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인정하라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성경책 여러분 펴보세요 1절 예수님이 서문학교에게 얘기하시는데 이건 서문학교에게 경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서문학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예수님의 자기 노출이에요 자기 계실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은 요한계시록 1장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시간의 창조주고 나는 영혼에 속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죽음 이후에 부활의 주다 나는 너희의 죽음 가운데 생명을 일으키는 영광의 왕이다 라고 자기를 게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원래 로마의 황제가 자기를 신격화하면서 그 당시 모든 사람에게 했던 말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자기가 인간이면서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나는 죽어서도 살아있는 능력의 신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로마 황제의 말을 비웃으시면서 그 말은 나에게 해당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시간의 주인이다 나는 영혼에 속했다 너희들은 죽음에 매인 인생이지만 나는 죽음과 내 너를 부활하는 부활의 능력에 주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온몸으로 인정할 때에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여하게 살 수 있어요 왜요? 이 세상에 시간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이 서문학교의 단임 목사인 이 폴리캅이 있었어요 이 말씀이 쓰여지고 50년 60년 후에 그는 순교를 했습니다 서문학교의 이 폴리캅은 실제로 시간과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순교회 현장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AD 156년 2월 2일의 일이었습니다 워낙 역사적으로 유명한 순교회 사건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고정이 너무나 많이 되어 있어요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이제 로마가 교회 리더들을 잡아 처황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폴리캅을 은신처에 숨겨 두었습니다 근데 성도 중 이 몇 명이 이 폴리캅이 어디 숨어 있는지 고문 가운데 말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폴리캅은 이 잡으려 하는 자들에게 이제 결박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폴리캅은 자기를 잡으려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음식과 물을 대접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에게 기도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렇게 한두 시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포박되어서 끌려갔어요 근데 시내로 오는 게 로마 장교가 신앙을 버릴 것을 폴리캅에게 계속적으로 강요를 했습니다 폴리캅은 거절했죠 그리고 결국 원형 극장 앞에 섰습니다 이 서머나 총독이 이 폴리캅에게 목숨이 아깝지 않느냐고 얘기를 했어요 한 번만 너가 그리스도 이름을 저주하고 욕한다면 내가 너를 풀어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한 번이면 된다 한 번이면 그때 폴리캅이 유명하게 이렇게 대답했죠 내가 지난 86년 동안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은 내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총독이 이 대답을 듣고 흥분해서 다그쳤습니다 내게 사나운 맹수가 있다 황제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으면 너는 사자의 밥이 될 것이다 폴리캅은 대바다 쳤습니다 맹수를 부르십시오 저는 무섭지 않습니다 총독은 또 여리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맹수를 얕보니 그러면 불로 태워 죽이겠다 폴리캅은 십자가에 자기를 매달려고 하는데 자기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불가운데 장작더미에 그렇게 순교를 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서 내 폴리캅은 자기 자신인 줄 알고 이 말씀이 기록된 50년, 60년 후에 실제 이 말씀처럼 서머나에서 순교한 것이죠 왜 순교할 수 있었습니까? 왜 끝까지 고난을 견딜 수 있었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이 자기의 예수님 줄 알았기 때문에 이 8절의 말씀이 진짜 자기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불가운데도 타협하지 않고 하늘의 생명을 부유한 자로 이 땅에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한 번요 시간과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확신할 때야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부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영혼과 부활의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 유명하게 알잖아요 이병철 회장님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신부들과 목회자들을 불러서 자기 삶에 많은 여러 가지 의문을 내고 그것들이 책까지 나왔다는 걸 알게 되죠 결국은 시간과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이 세상 마지막 날 진정 부유한 사람으로 증명될 수 있다는 걸 성경은 또 많은 사람들 통해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두 번째 부유한 자로 살기 위해서는 악이 기세 등등한 이 세상에서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리만에 있다는 걸 확신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리만에 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여러분 서문학교에는 이미 고난 가운데 있었죠 너희가 궁핍과 너희가 환란과 너희가 비난받는 것을 알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고난의 끝을 알고 계세요 이 고난이 영원히 계속될 게 아니라 오늘 10일 동안 너희가 환란할 그 10일은 꼭 딱 열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기간을 말하는 건데 그 기간 이후에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멸관을 씌워주는 날이 있을 것이다 주님은 이 모든 시간을 통제하고 계세요 아니 서머나 총독이나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이 모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스리고 계신 온 우주의 왕이라고 전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죠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 이 모든 고난의 끝이 있으니 그리고 생명의 관이 너에게 준비되어 있으니 버티라 견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당신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지고 있다는 확신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환란을 당하나 어떻게 알아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가장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바벨론의 왕실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았어요? 가장 부유한 당신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왜요? 여전히 바벨론 왕국을 다스리고 계시는 뜨인돌 대신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인자 되신 예수구시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바벨론에서도 가난한 자가 아니라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당당한 백성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확신할수록 예수님의 부여함을 경험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앞에서 유라가 2천원이 큰 돈이야 라고 물었다고 얘기했죠 2천원은 큰 돈이 될 수도 있고 큰 돈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실상은 가난할 수도 있고 부여할 수 있어요 그 기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라우디가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고 서머나 교회는 가난했지만 부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겨지면 내가 가난한지 내가 부여한 자인지 알려줍니다 엑스레이와 같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있으면 십자가가 여러분을 부여하게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부여하려고 해도 십자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주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벌거 벗었구나 너는 가련하구나 시간과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지금 여기서 주님의 다스림을 바라보며 진정으로 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부여함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한